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가수 하림씨가 운영하시는 금천 아트캠프라는 곳에서 석연으로서 제가 노컨트롤이랑 에센스와 함께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파워에서 또 공연해요 저희 안녕하세요 나는 방금 있으신 분들 많이 맞으세요? 많이 맞으세요?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안 깨고 있어 사실 술이 안 깨고 있어 사장님... 아 피버스테이크인데 원래 멋있는건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게 아니라 멋있는건데 멋있는 머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